오늘은 저희 가이드님들. 오늘 그 저기 여러 가지 투어가 많아요 그래서. 그래서 낮에 좀 볼 수 있는데 좀 좋은 데 갑시다. 과문 골프 치러 오는 거 아닙니까? 런치 먹고 그다음에 돌고래도 보고 이런 거 할 거예요. 아 무슨 돌고래 남자예요 전명이. 아 돌고래는 지금 돌고래가 지금. 그래도 오늘 뭐 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형들은 맨날 혼자 이렇게 눈 떠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. 이게 내가 지금 이승인가 저승인가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일어나는데. 귀찮아 귀찮아. 이게 제일 좋아 원래 이게 제일 좋아요. 늦잠 자는데 늦잠 자는데 아 일어나 아 일어나. 이제 여자분이 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 왜요. 아 빨리 식사하세요 된장찌개하고 다 끓여놔. 아 예 아 조금만 더 정신 차려 형 이제. 이게 제일 낫지 않아. 형 이혼했어요. 아 예. 나 된장찌개. 지금 봐봐. 된장찌개 누가 끓여놨어? 된장찌개 누가 끓여놨냐고. 아직도 된장에 대상 뭐 이런 게 아직도 머리에 가득 차 있네. 현장찌개 숭늉 누가 끓여놨어. 숭늉. 숭늉. 원희 형 원희 형은 집에서 혼자 혼자 자고 일어나 눈 뜨면은 자기가. 자기가. 아니 자기가 꿈꾸잖아. 내가 교수형을 당하는 거야. 교수형은. 없구네. 교수형은. 없구네. 너무 슬픈 거야. 사람이. 교수형을 다 막 가는 거야. 교수형 장애. 아니 근데 형 사람이. 교수형을 당하는 거야. 뜬금없이. 꿈이 거야 꿈이 거야. 진짜 교수형 들어가는 거야. 교수형 장애. 아 내가 지금. 야 깼어 아침에. 야 깼어 아침에. 깼어 아침에. 깼어 땅이구나. 그런 거 막 이렇게 막 뒤척이면 와이프가. 어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. 아무도 없으니까 끝까지 교수형 당하지. 아무도 없으니까. 끝까지 교수형 당하지. 누구나 깼어. 끝까지. 끝까지 꿔야 돼. 보통 중간에. 중간에. 깨고 싶은데. 안 깨져 안 깨져 안 깨져. 자기 혼자 사니까 끝까지 꿔. 그렇지. 나 계속 꿨어. 근데. 동명이나 동민이는. 해외에 나와서 첫날 지났는데 아내 생각은 안 나? 한편 잔다. 다음번에. 다음번에. 해냈다. 인공잔 founding. avin 씨. 안. 인공잔람과 같이. 잘해냈다. 다음번에. 이 알. 다음번에. 다음번에. 다음번에.